유럽중앙은행은 유로화를 유일한 공식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의 중앙은행입니다. ECB는 유로의 가치를 보호하고 통화정책을 집행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로 시스템 경제의 상대적인 규모를 고려할 때 미국의 트레이더들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조치만큼 ECB가 취하는 조치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ECB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유사하게 운영됩니다. ECB의 의사결정은 6명으로 구성된 집행위원회와 유로지역국가의 각국 중앙은행장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내립니다. 정책위원회는 경제 및 통화 상황을 평가하고 매 6주마다 회의를 소집하여 유로존의 통화정책을 수립합니다. ECB의 통화정책결정은 정책위원회 정책회의가 소집된 날 보도자료로 발표됩니다. 보도자료가 발표된 후 기자회견이 실시되며 ECB 총재가 성명을 발표하며 정책결정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합니다. ECB는 다음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정책위원회의 통화정책 논의를 담은 보고서도 발표하여 대중돌로 하여금 ECB의 결정에 내려진 근거를 검토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수립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ECB 구성원들은 시장의 기대심리를 관리하고 통화정책 변경에 대하여 트레이더들을 대비시키는 일에 최대한 선제적으로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ECB의 집행위원회는 각 국가의 중앙은행장의 서로 다른 동기를 하나의 통화정책으로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트레이더들은 전반적인 유로정책에 대하여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야 할 책임있는 ECB 총재의 모든 성명을 주의깊게 분석해야 합니다. ECB 정책결정 발표를 활용해 거래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발표되는 지표들은 데이터를 이해하고 준비한 트레이더들에게 많은 기회들을 줄 수 있습니다.